2. 3. 3. 4. 4. 4. 5. 6. 6. 7. 7. 9. 그냥 흥미가 많다 그런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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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어떻게 들어가죠? 아 이렇게 였구나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앗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저런걸 요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곳은 내 뇌전 위원회의 위원회의 도전입니다. 제 작업 중의 일화가 굉장히 적절한 것입니다. 저는 메모리의 사회가 사용한 것입니다. 이미 비디오의 기록이 심하지만 뇌전을 확인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이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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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면! 음... 원격 조정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한번 써보지 뭐 이 땅이 놓기를 쒸 원더시티 원더시티랍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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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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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hear me your vitals they're dropping it's like they're in free fall you need to find whatever you're looking for now how long have i got oh thank god i'm not going to sugarcoat it at this rate i'd say minutes seriously bruce you need to tell me what you want me to do what do i get robin to do you know if you don't i'll make it you know i'll make it 근데 조커가 얘한테 그걸 감염시켰는데 조커는 훨씬 전부터 감염되어 있으잖아 그러면은 왜 얘는 훨씬 못 버티는 거죠 조커보다 어! 일봉들이다 일봉들이야 털루 히히! 제가 연결하자 마시지요. 당신은 안에서 뵈게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Bruce. 그 밤에 그 밤에 우리가 지내던 Metropolis 당신은 그냥 전화했을 때. 나는 여기가 없었을 때. 어디에 래시가? 만약에 래시가 죽을 때 내가 래시가 죽을 때. 정말 정신의 성공자들은 그의 큰 레이재콘을 앞두고 제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며 그의 총을 제거하며 그냥 생각해보세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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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너의 얼굴! 무슨 일이야? 내가 너의 곳에 있는 곳으로 데려야 해 저 남자의 외면으로 판단하는 여자의 간사한 얼굴을 봐요 남자의 외면 때문에 지금 얼굴이 바뀐 걸 보고 지금 마음을 좁고 사모적인 걸로 돌아졌어 얼굴 때매진 그런 것은 얼굴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원나잇을 뛰었는데 이제 얼굴이 바뀐 걸 보니까 그러게 싫어진거지 천던의 선언인들에게 도전해왔어 도전자들은 최생이익을 비롯해 절대 할 수 있을지 나는 이것이 Cristo 몇 가지가 들었어 몇몇몇이네요. 정말로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을 이 문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니, 브루스? 이 녀석이 이 녀석을 통해 이 녀석을 통해 이 녀석을 통해 내가 이 녀석을 하고 싶어? 당연하지, 그냥... 그냥 너는 확실해. 뇌멘의 죽음을 받을 때, 너는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겠네. 항상. 그럼, 뇌멘은 친하시길 바랍니다. 쳐다보면서 얼굴이 한물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리와이의 연구가 느끼한다는 걸 좋아하시는지 이는 그의 힘이 숙성되어 그리고 그의 힘을 수치할 수 있는 것 같다 다음의 수업은 간단히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결과를 성공 뭐라도 그를 죽겠지 아무리 죽겠지 이렇게 간다고?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 니 딸하고 잘 수 있는지를 모르겠지.. 아잇 됐습니다 파워에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헤헤헤헤헤헤 어 으아 일뽕들이다 으아 으아 value the one I have searched for detective for one to succeed me 걸어서 함정 속으로 야!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아이가 없네 아이가 없네 아이가 없네 아니 잘내러 와가지고 이게 뭐야 어 아 아 확인 제 몸이 deficit 동생 이 글쎈 먹는 несколько 야 Pun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헤헤헤헤 It is time to face me in person. Complete this final challenge and the blood of the demon will give you the gift of eternal life. You have done well, Detect. Now, come and find me. Collect your... 끝인가요? You can't do it. You did it. You sound surprised. Of course not. I've always had faith. Where is Reish? I need to see him now. I'm running out of time. Your final challenge awaits you through this door. I pray the spirits will be kind. Reish Al Ghul Father I am, Detective. It is time for your final challenge. Kill me. Replace me is the head of the demon. It is your destiny. I will never kill. Not even you. You lied to me. I needed a sample of your father's blood. This was the only way. Allow me to help you. Use my sword. Take it all. No. No. And that... is your final answer. I love you. Oh... Help. It's gonna be on fire David. 이제는 우리의 침범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침범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e are Legion! You cannot defeat us! You should have joined us! 이 조절이 없겠네 You sh- 꼴좋다 장인어른 꼴좋다 장인어른 저게 진짜야구나 도착하심 끝까지 그럼 우리의 정보를 어깨서 보내고 이것은 세상에 정신을 닦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정신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이거로 자유당을 쓰러 버릴 수 있다면 아아..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결정 아닐까? 그니까 능지하고 거열하고 기지해서 생각했다 능지, 거열, 기지 우리의 정신을 너는 그것을 알게 되지 않아 그럼, beloved, 너는 죽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우리에게 죽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우리에게 죽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죽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ill을 수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nor iz слыш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useful Tax run은 복이다 우리에게 죽인 공간 fault이다 우리에게 nicht 피ände이다 이거 왜 여기 진짜 못하냐? 아 이거 좀 짜증난다 중간에 저장이 좀 됐을까 모르겠네요 저장 안되네 설마 됐네 양심있지 양심이씨 양심 우승 안에서 courtesy 살았다 예수님은 수집을 훔쳐지지 않습니다 두번째 scrim을 훔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排가 너무 큰일 chilly 이곳에 가게 되었으면 좋겠지 이곳에 가게 되었으면 좋겠지 그의 버스에 집그레이드 1 오리진 오리진도 부스트가 이랬는데 과실은 위치한이 한번 체크해? caw! 자존심에 눈이 먼지 상인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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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상인어른 난 그 뱃에 빠졌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라즈베스 뱃은 당신의 마음을 안 가졌어요. 생각해봐요. 뱃은 잘못한 손을 가진다면 죽여도 못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 대한 그는, 레이시. 해외에서 부를 시작해. 아니면 내가 돌아올게 되나. 정신병자예요. 만약에 만약에 얘가 이제 다른 병신들을 다른 병신들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걔들을 죽였을 거고 그러면 세상은 존나 평화로워졌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이해해줄 새끼들이 정신병자들밖에 없으니까 정신병자들을 죽고 계속 친구를 살려두는 건데 정신병자들을 구해주면서 매번 정신병자로 남겨주는 새끼들을 시체가 아니라 그런 놈들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정신병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끼리끼리 노는 거지. 존나 문제 있는 겁니다. 자, 영상 끊죠.